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다수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수의견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반드시 다수에 속하지 않지만 소수의 의견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대다수의 여러분들 의견이 그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제재를 선호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반대의견을 필요가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하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다수가 한동훈 체제를 찬성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개 정치인들은 그냥 다수를 추종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반대의견을 그냥 속에 담아두는데 그거를 발신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가 좀 작네요. 여러분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다 한번 함께 눌러주시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다수가 공병호 tv의 설문조사를 보면 72%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찬성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정치인이라면 그냥 이때는 입을 다무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데 홍준표 씨는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호불호가 뚜렷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신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신발언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 이건데 오늘 보시죠. 김기현을 밀다가 닥졌던 괴신세가 되더니 한동훈을 밀어서 연명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여러분 말라고 그렇게 그냥 홍준표 씨가 그냥 그렇게 가시 돋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정치를 30년 한 사람이 보는 정치판에 대한 해석이 여기 한 문장에 그대로 들어 있는 겁니다. 김기현을 밀다가 닥졌던 괴신세가 되더니 한동훈을 밀어서 연명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은 나누지겠지만 어쨌든 정치판을 비교적 잘 알고 경험이 있는 현직 정치인이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정치 참 많이 타락했습니다. 덕보 잡들이 당을 망쳐놓고 아직도 절이 설치니 이 당이 온존하겠습니까? 하기사 온율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했다만 홍준표 씨는 분명하게 한동훈 체제로 가서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그게 정진석 씨나 이런 사람 다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씨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한 번 더 해가지고 한 번 더 보면 홍준표 씨의 입장을 분명히 우리가 소수 의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정치 경험이 많고 큰 판을 다루어 본 사람을 영입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윤 대통령의 아바타를 다시 당대표로 만들어 본들 그 선거가 되겠나? 김기현 대표 실패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었나? 최신 대상자들이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김기현 체제의 이기를 언론 프레이를 통해 다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선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파격적인 변혁 없이는 총선 치룩이 어려울 거다. 아마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또 뭐 많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중대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 한쪽으로 절대 몰려서 안 되는 거죠. 상황을 좀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보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여러분들 실패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잖습니까? 윤심의 이름으로 김기현 당대표를 무리하게 여러분들 밀어붙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집권 초기기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되고 저 무리수가 다음에 부메랑이 돼서 본인이 비용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씨도 부정선거에 비겁한 건 똑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지금 있죠. 모든 사안들을 다 함께 이렇게 다룰 필요 없고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부정선거 여러분들의 비겁한 건 홍준표 씨나 윤석열이나 여러분들 한동훈이나 다 마찬가지. 그건 다 이런 현직 정치인들 가운데 부정선거 이런 정직한 사람이 민경욱 씨 빼고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쳐두고 지금 이렇게 국힘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동훈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소수의견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야기죠. 임명하는 거야 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홍준표 씨의 이야기는 정치 경험이 많고 큰 판을 다뤄본 사람을 영입해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지 윤 대통령 아바타를 이룬 당대표로 꼽아서는 필패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이고 이게 이제 어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명확히 이름들 타진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저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소모품을 만들 건데 차라리 나중에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자리를 가지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사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 노예한 여러분 정치꾼들이 다 저마다 이익을 위해서 쫓는 그런 비대위 위원장에도 여러분 한동훈 씨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 귀한 카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72%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 찬성입니다. 설문조사에. 그런데 소수 의견을 한번 여러분 저는 항상 소수 의견을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라 이야기입니다. 소수 의견은 한동훈 장관이 훌륭하지만 아직은 이릅니다. 국회의원부터 시작하시죠. 한동훈 장관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서 이용당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의 조기 등판론의 이름들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제법 많은 비중이 이런 의견일 겁니다. 한동훈 씨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 이용당하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김문수 씨 이런 사람들은 참 강직하니까 지금 투입하면 잘 수습을 할 건데 어떻든 간에 물망에는 오르지 않죠. 한동훈은 경험이 없어서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정치판은 아주 노예한 사람들이 많고 그냥 뒤통수로 때리는 것이라면 그냥 일상입니다. 명숙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분야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과 국가를 위한 것은 그냥 앞에 떠드는 거고 한 번 더 해먹는 거 하고 자기 사람 씹는 거 하고 그런 거 외에는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논평을 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안을 이렇게 제시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소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도 불쌍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무엇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부정선거 앞에 태풍의 등잔일 줄 모를 리 없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한 장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부정선거의 부자도 입에 안 올린 한동훈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이기나 그동안 일은 안 하고 입시렴만 한 자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김한길보다야 백배 천배 나은 선택이지만 이런 소수 의견에 뼈가 들어있는 거죠. 뼈가 들어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